안녕 오늘은 서천 국립생태원에 갑니다 가기전에 밥먹고 갈거에요 안녕 안녕 되세요 여기 가기전에 배경이 되었고 여기 가기 전에 바이러스에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우와 귀여워 귀여워 안녕 아빠가 안쪽으로 가면 뭐지 뭐지 아이씨 멋진데 안녕했어? 흥긴 안녕해줘 뽀뽀해 주는거야? 뽀뽀해 주려고? 이런데 하은아 일로와 날씨는 오우 진짜 좋아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와요 근데 너무 더워 지금 하은이는 신나서 뛰어다니는데 저는 뛰어다니는데 하은이가 신나가 봐 뭐가 부여하나? 우와 재밌어? 재밌어? 응 하나 둘 셋 얼굴 따라하네 하나 셋 셋 셋 간다 뜨거울 것 같은데 안 뜨거운데 안 뜨거울 것 같은데 안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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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잡아줘 스페어 슈욱 슈욱 오우 휴욕 후우 homes 아이들 다행히 심장이 어떠신지? 쓰레기 맞고 있잖아요 디지게 맞고 있다고요 쥐지게 탈출 이빈에 비해 정답 장동 동물도 선물도 동물 지켜보는 것 예전 같다 고기 고기 엄청 좋은 고기 누구야? 완전 커! 우리 안녕! 가까이 가고 싶진 않은가봐 안녕! 울컥이 친구들 아니에요? 안녕! 나 하은이야! 안녕! 고마워! 안 돼! 한 번 더! 다 끝났어!! 나 이거 왔어!! 엄마 고마워! 이리 와! 아아! 꼬집지마! 알았다! 많이 컸네 이제 걸어다니잖아 많은걸로 나온거 예쁘다 이 아저씨가 삐졌어 안녕하자, 안녕하자 해야지 차렷!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너 이 아저씨 되게 무서워했어 아저씨 죄송해요 아저씨가 인상이 좀 세게 생겼어 아저씨 저번에도 저번에도 무서워했는데 오늘도 무서워 아저씨 바빠 해줘 알았어 아저씨 좀 인상 좀 펴고 해 안녕 바빠 바빠 아저씨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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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눈이 안 돼 바빠야 돼 바빠야 돼 왕쥐 왕쥐 왜왕 한아 어흥으로 가자 어흥 안녕해줘 어흥 안녕해줘야지, 아나 어흥 안녕 어흥 안녕 안녕 아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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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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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가고 있어 집에 간다? 하니 빠빠 해줘 다음에 또 만나요 한아 아트고야 일어나